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안철수입니다. 안랩이네요. 오늘장에서 이 종목도 좀 이슈가 있죠. 정치 테마주로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서 새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 이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의사를 밝혔죠. 이 안랩에 미치는 영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안랩 이달 들어서 굉장히 높은 상승력을 보였던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변동성도 컸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꾸렸을 때 인수위 위원장으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사실 국무총리가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안랩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 한때 최대 150%까지 주가가 그 전에 비교해서 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뭐 그냥 정치 테마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편했을 텐데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시장에서 분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피모건 시큐리티지 영국 투자 자문사인데 여기서 이제 안랩 주식을 이제 단순 투자 목적으로 53만 주나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안랩의 가치가 글로벌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더 들어온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히 그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좋게 본 이유가 이제 안 위원장이 총리로 재임을 하면 고위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분 18.6%를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 매각하거나 증권사에서 맡겨야 되는데 그 증권사도 6개월 안에 그걸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지분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 제피모건이 사흘 만에 알레베 주식을 이제 대부분 매도를 하고 수익을 챙기고 나가면서 그때 좀 기류가 좀 이상해진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를 하지 않겠다 좀 이렇게 밝히면서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어제도 잠깐 반등했지만 오늘 다시 이제 완벽하게 공식적으로 좀 쐐기를 박으면서 정치 테마주로서 단기적인 생명은 끝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 외국인들의 수급력이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났었습니다. 최근 지금 4일 동안도 그래도 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폭은 줄었습니다만 안내비 정치 테마주기도 했지만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의견이 분분했던 게 또 오늘 고수를 그렇게 한 게 고사를 한 게 결국 백지신탁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이피모건 시큐리티지가 팔고 나갔지만 그래도 사실 계속 외국인이 매수세였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 한 군데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정말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미국 ETF 운영사가 공시를 했습니다. 이제 펄스트러스트라는 ETF 운영사인데 알레베 주식을 무려 14.96%나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죠. 이대주주입니다. 이제 안철수 위원장에 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왜 샀냐 좀 이런 걸 알고 보니 그 나스닥 사이버보안 ETF라고 해서 티커명이 CIBR이라는 ETF에 통해서 알레베을 담은 건데요. 이 담은 이유가 사실 ET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액티브 펀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정해진 그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담게 되는 건데 그 알레베이 사실 되게 작게만 들고 있었는데 정치 테마주가 되면서 갑자기 시총이 엄청 커지고 변경성이 높아지면서 ETF가 어쩔 수 없이 담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리밸런싱을 하면서 알레베 주식의 비중을 높이면서 이렇게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더 들어올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는 정치 테마주로서는 매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그거 수급으로 인한 상승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지방선거 나가는 거 아니냐 안철수 위원장이 그러면 안 나간다고 또 오늘 얘기를 했고 당대표는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기다리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리스크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ETF가 또 다음 분기 리밸런싱 때 이걸 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총이 커져서 산 건데 시총이 다시 작아졌다? 그럼 다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 지금 만약에 매수했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 고민이 좀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 엮이기 전에는 다포 상태였던 그런 주식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 오늘장 12% 낙폭 기록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